안녕하세요. 교재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용어 보겠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 팸밀리스, 파운드리, 무수익여신, 분식회계, 공중권, 자동안정화장치, 가업상속공제, 부패라운드, 부유세, 미슐랭가이드, 자발적 실업, 과밀부담금, 부회자산, 위버럭셔리.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요. 동일한 상품은 어느 시장에서나 가격이 같아지게 된다는 법칙이다. 그래서 하나의 똑같은 상품은 어디에서나 가격이 같다는 원리가 일물일가의 법칙이에요. 경쟁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경제학의 이론적으로는 완전경쟁시장이 이루어질 때 동일한 시기, 동일한 시장에서는 품질이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두 개 이상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팩토리, F바람은 팩토리죠. 이게 이걸 줄여서 팩이라 그러는데 공장이 없다는 뜻의 팸리스예요. 팸리스. 아, F바람 하기 힘들어. 자, 아무튼 그냥 그래서 뜻의 팸리스는 반도체를 설계만 하고 제작은 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그러면 요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뭐냐면 요거는 설계를 팸리스에서 하고 나면 요 파운드리에서 반도체를 생산만 하는 기업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 또는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채무 상환능력 악화 여신 등 실제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여신을 우리가 무수익 여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려 결산 재무제 표상의 수치를 왜곡시키는 것. 그러니까 요거 회계를 이걸 의도적으로 왜곡되게 한다는 거죠. 요게 분식회계 또는 분식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식결산, 분식회계죠. 자, 그 다음에 건물이나 토지 이외의 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공중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권이 그러니까 요 공중권은 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 위에 있는 요 공간이 있죠. 요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이에요. 요거를 뭐 증축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 경기침체나 호황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과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이 변하여 자동적으로 동그라미. 자, 경기침체나 경기호황의 강도를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말한다. 누진세 제도나 실업급여 등이 해야 하는데 요게 뭐냐면 자동안정화 장치입니다. 아주아주 경제학에서 중요한 거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중소, 중경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적용되며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요게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혜택을 주는 거니까 가업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명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OECD 뇌물방지 협약이다. 부패 문제가 세계경제로 심화되면서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OECD가 주축이 되어 체결한 협정이다. 자, 해외계약을 따내기 위해 해당 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걸 그러니까 요거를 부패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협의를 본 것. 자, 그 다음에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많은 재산을 가진 특정의 상위계측에게 부과하는 것을 요거를 부유세라고 하죠. 부유세. 버피세가 요거하고 비슷하죠. 버피세가 요거 부유세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 프랑스의 한 타이어 회사가 1900년대 초부터 발행한 식당 정보지로 맛집 평가에서 세계적 권위를 얻게 된 이 책은 유명하죠. 이거 미슐랭 가이드라고 미슐랭 가이드. 저는 미슐랭 가이드에서 좋은 점수가 있거나 유명한 식당을 의도적으로 좀 피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줄 서서 먹는 것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저는 빨리 먹는 편이에요. 맛은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은 집에서, 집에서 먹는 음식이 맛있고 저는 나와서 먹는 건 아무리 비싼 거를 먹어도 맛이 없더라고요. 집에서 먹으면 맛있지. 자, 그 다음에 일할 의사가 있어 고용되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임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실업이다. 자, 스스로 일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발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완전 고용을 가정할 때 경제활동 인구에서 고용된 인구를 뺀 나머지를 자발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약간 이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자발적 실업을 딱 캐치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 수 있어. 그 다음에 서울과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 등 대도시의 과밀 억제 권역 내 대형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이거를 과밀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 과밀 부담금. 그러니까 건물을 가뜩이나 이렇게 꽉꽉 차 있는 대도시에 좀이라도 좀 못 짓게 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조세죠. 회계장부 외에 소유자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회계장부 이외의 소유자산이니까 회계장부가 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의 자산이라고 해요. 부의 자산. 넓은 의미로는 분식으로 이익을 감축 것 등 부정수단에 의해 축적된 자산까지 포함합니다. 부의 자산. 그 다음에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명품의 가격을 뛰어넘는 초고가 명품을 말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위버 럭셔리. 위버가 최고의 뜻이고 럭셔리가 사실 최고의 뜻이니까 위버 럭셔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버 럭셔리 뭐 있어요. 막 이렇게 명품인데 별로 생각나는 거 없죠. 바로 여러분들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일 중요한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존감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 무슨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여러분들이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 자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이걸 명품화 시켜야죠. 그죠? 너무 좀 고리타분한 얘기였나요? 아무튼 오늘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